이번 동영상에서는 폰트웨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폰트웨이트는 글꼴의 두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효과예요. 예제를 살펴보면 이 폰트웨이트에 어떤 값들이 오고 그 값들에 따라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제로 들어가보죠. 이렇게 생긴 예제고요. 각각의 텍스트는 서로 다른 폰트웨이트, 즉 글꼴의 두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글꼴의 두께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. 이 두 개가 지나고 여기 있는 네 개가 지나죠.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폰트를 디자인할 때 이 두께를 기본 두께와 그리고 두꺼운 두께로 두 가지로 보통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지나거나 그냥 일반적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폰트에서 이 노멀은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폰트웨이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노멀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볼더와 볼더는 보시는 것처럼 진하게 표시가 되고요. 라이터는 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차이가 없죠. 이건 폰트의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100부터 500까지 일반적으로 노멀과 비슷한 디자인이 나오고요. 600부터 900까지가 볼드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